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 문서가 전자화됩니다.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의 생산, 결제, 공개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되는데요. 서초구가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.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아파트에서 전자문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. 이른바 S아파트 플랫폼은 서울 스마트, 안전의 의미로 아파트 비리 근절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됐습니다. 내년 의무 사용에 앞서 서초구가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. 10개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 등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고 9월 중 지역 내 모든 아파트 단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우리 서초구는 25개 자치구 중 공동주택 비율도 높고 전자결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S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 새 플랫폼은 아파트 관리 모든 문서를 전자화해 결제하는 전자결제 시스템과 전자문서를 공개하는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, 지자체와 아파트 단지 간 문서 유통 시스템, 긴급재난 대비 상황 전파 시스템 등 4가지 핵심 기능을 갖췄습니다. 이를 통해 종이 문서로 인한 문서 분실, 위조, 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민도 회의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파트마다 다른 문서 양식도 통일해 자치구와 아파트 간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. HC 뉴스 박상학입니다.